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충북남부, 제주도는 새벽부터, 강원 영동은 아침부터, 빛도는 눈이 오겠습니다. 비와 눈은 오후 3시쯤 전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는데요. 눈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출근길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평년보다 따뜻하다가 낮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반짝 한파가 찾아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5도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